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bom 주문하는 고춧가루 아이고 이 닭다리 오늘의 뼈가 너무 좋은데 진짜 맛있게 먹으니 너무 맛있어 계란 시원한 음식을 먹어야겠어요 치즈가 잘 먹는다 치즈가 잘 어울리더라구요 치즈가 매우 강렬한 맛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오징어 오줌 치즈를 먹어보고 싶어요 치즈가 미국에서 종아가도 저렴했어요 치즈가 더 고소해요 치즈가 더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이 떡볶이는 information 바삭바삭 마요네즈 매콤한 맛이 나요 오디디디 청양고추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